샤냐 샤냐 샤란러 이거 두개가 더 차가워진 않나요? 이건 제가 처음에 샀어 오는 국물이 시작된다 그치만은 동시에 샀어요 이 맛은 오늘의 웅뿌리에 웅뿌리에 이 맛은 따뜻한 맛이였어요 나의 웅뿌리에 더 좋은 맛이지 룩뿌리에 이 오징어는 맵은 맵이 부드럽고 맛없어요 물은 매운 고기와 함께 먹으면 Scalce 우린 매운 고기 맛을 다 먹으면 맛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먹었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